여러분은 혹시 10대빵의 연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자친구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놀러가서 함께 즐겼지만 모든 금액은 남성이 부담해야 하는 연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지금부터 여러분께 10대빵의 연애에 대해 여성들의 마인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0대빵 말하는 게 이상해? 라는 글을 보시죠. 입으로만 FM을 말하던 내 친구가 있는데 대학 시절에 머리카락 긴 거 가지고 왜 탈코르셋 안 하냐고 가스라이팅 오지게 하던 친구야. 얘 취준 실패한 것도 남자 때문이라고 말하던 아가리 FM인데 이번에 남자 만나더라고 어이없어서 너 죽어도 연애 안 한다더니 왜 하는 거야? 라고 긁어봤거든. 그랬는데 자기 남친은 다르다 어쩌구저쩌구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10대빵의 연애를 하냐 물어보니까 열변을 토하면서 이제 FM들의 태도도 변해야 한다고 세상 모든 남자를 그렇게 몰아가면 안 된다 어쩌구저쩌구 데이트 비용 10대빵 같은 비정상적인 내용만 말하니까 FM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 말하더라고. 라는 글이 있습니다. 과거 탈코 강요를 할 정도로 강경한 FM이던 여자도 결국 남자를 만나면 변하기 시작한다는 진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재밌는 건 이 글의 댓글들이죠. 10대빵 데이트도 안 할 거면 남자 왜 만나 진심. 내 주변이랑 존똑인 게 개도 입으로만 탈코 여성인권 웅웅웅거리는데 남자 잘만 만나고 다니더라. 근데 남자에게 돈 쓰면서 연애 왜 해? 나 진짜 궁금해서 그래. 라는 식의 당연하다는 반응이 보이십니까? 진짜 10대빵에 연애가 있어? 데이트 때 밥 먹으러 카페 갈 때 데려다 주는 건 당연하지만 선물 한 번 안 하고 받기만 하는 연애 어떻게 하는 거야? 응 5년째 그렇게 하고 있어 난 아무것도 내지 않아. 난 10대빵하고 데이트하다 올리브영에서 내 물건 사는 경우 빼곤 돈 아예 안 써. 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나 진짜 10대빵에 선물 절대 안 하고 생일 때는 기프티콘 2만원짜리 해줘. 심지어 놀러가서 기념품 샵이나 사고 싶은 거 모두 남친 돈으로 해결하고 차 타고 지가 데리러 와. 거기다가 만나러 가는 교통수단도 남자가 결제해줘. 라는 저 여성들의 말이 보이시나요? 여러분은 이런 글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썸타는 연상남 엘지화학 생산직 다니는데 데이트 10대빵 하고 싶어. 이제는 데이트 6대사 벗어나서 돈 하나 내고 싶지 않다. 라는 말을 하는 지금의 여성들의 마인드가 과연 올바른 마인드일까요? 사랑해서 만나는 남자가 아니라 그녀들은 남자들을 자신의 호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 중 누굴 만나야 할지 모르겠다. A남자는 데이트 비용 6대사이고 호캉스도 안 데려다 주는 남자야. 근데 외모가 내 스타일이라 내가 기다리게 되는 그런 스타일. B남자는 돈 잘 버는 남자이고 데이트 비용 9대1을 해주는 남자야. 선물 자잘하게 잘 사주고 옷도 비싼 거 사주고 다정한데 너무 부담스러워. 외적인 게 내 스타일이 아니고 남성성도 하나도 없어. B남자랑은 결혼하면 좋겠다 싶은데 어떡할까? 라는 이 여자는 두 남자를 사이에 두고 바람을 피우고 있죠. 그리고 여성들의 조언은 그나마 사랑하는 것 같은 남자가 아니라 돈을 많이 써주는 호구남을 고르라 말하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에게 모든 비용을 다 내주고 계신가요? 어째서 그렇게 연애를 해야 하나요? 같이 밥 먹고 같이 놀고 같이 즐겼는데 어째서 모든 책임은 남자가 짊어져야 당연한 겁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연애 방식에는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여성들은 남성들의 이런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고 그걸 안 해주는 남자를 찌질하다고 표현하고 있죠. 이런 잘못된 순환을 끊으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같이 놀고 같이 즐겼으면 무조건 더치하세요. 더치를 거부하는 사람과는 길고 긴 연애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거니까요. 부디 존중받는 연애를 하길 바랍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힘내서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이랍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더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